안녕하세요 미국 출시로 온 대학의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장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0월 30일에 미주은 패밀리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잖아요. 이때 한 50분께서 참석을 하시면서 참가비가 50만원 정도 모였습니다. 이 금액을 기부하자는 황금부엉이 출판사 측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50만원이라는 금액은 좋은 일을 진행하기에는 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 환원을 하는 미주은 다행 프로젝트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하나 런칭하고자 합니다. 일단 시작은요. 미주은 패밀리 오프라인 모임에서 모아진 50만원에 저의 기부금 50만원을 더해서 100만원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매달 말일 미주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만큼 제가 추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기부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포트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11월 말에 제가 추가할 금액은 약 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구독자의 수가 한 100만 명에 이르게 되면 그때 가면 이제 매달 기부금이 100만원씩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앞으로 한 10년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꼭 이런 날이 올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 기부하는 금액이요. 30만원 정도의 글씨이기 때문에 주식 매수는 한 주씩 사는 것보다는 소수점 투자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소수점 투자 계좌 하나를 개설하고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우리가 매달 매달 이 포트에 심는 종목들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재미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좋은 사회환원 프로젝트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조금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는 11월 1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정리해 볼 텐데요.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S&P500이 0.39%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다우전스도 0.15% 나스닥이 무려 0.76%나 단 하루 만에 지수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러셀 2000은 다소 초반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0.17%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개인 종목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주식은 루시드입니다. 무려 23.7%나 껑충 뛰어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오미준과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루시드 관련된 인터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이 상승한 종목은 펠로톤인데요. 무려 15.5% 어제 시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펠로톤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우리가 미국 주식 이야기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박철민 대표님을 모시고 상세한 분석을 해본 종목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자 퀄컴이 7.89% 올라갔습니다. 한국분들께서도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종목인데요. 오늘은 퀄컴이 왜 이렇게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최근에 메타버스에 열풍이 불어오면서 좋은 추세를 이어나가죠. 7.51% 상승했고요.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5.87% 애쉬가 5.14%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5.09% 우버가 4.93% 그리고 유아이패스가 4.50%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4.08%나 올라가면서 반등을 보여줬다. 굉장히 좀 즐거운 소식이죠. 자 이렇게 격리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조금 떨어진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5.61% EV9가 5.56% 소파이가 5.45% 오픈도우가 4.61% 떨어졌고요. C리미티드가 3.82%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은요. 기사를 통해서 이 주가 하락의 원인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기사로 넘어갑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요. 한 가지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이끌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 나와 있듯이 리테일 세일즈 즉 리테일 부분의 매출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월달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걱정을 무색하게 할 만큼 빠르게 리테일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프라이스 프레셔라는 것은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압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연료를 넣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11월 12월 이렇게 계속 나달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뭐 이렇게 좀 페스티브 시즌이 됐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물건을 사야 된다는 걱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0월달부터 미리 좀 소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30년 만에 최고의 수치 가장 빠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리테일의 매출이 지금 1.7% 정도 지난달에 비해서 증가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9월달의 수치는 0.8이니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 리테일 부분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오토 부분, 자동차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을 다시 해봐도 1.7%로 같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다우존스에서 전망했던 수치가 1.5%, 1.0%였기 때문에 그 시장의 전망치를 좀 넘어서는 이러한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많은 폭으로 리테일의 매출이 올라간 이유가 나오는데요.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좀 커다란 개인, 상승을 보였다고 나와 있죠. 4%나 올라갔습니다. 9월달에 비해서 4%가 올라갔다는 거고요.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0.2%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치에 굉장히 좀 커다란 의미를 주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많은 투자자, 전문가들께서 이커머스는 작년에 반짝했고 올해 가서는 좀 죽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월달에 작년 대비해서 온라인 쇼핑이 10% 이상 증가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장이나 아니면 슈퍼마켓에 가지 않고 이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요. 이제 변화가 아니고 인류의 진화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요.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이 장인 장모님 댁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 문 앞에 보면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매일매일 도착을 합니다. 쿠팡을 비롯해서 많은 온라인 쇼핑 툴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쇼핑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커머스의 발전은 오히려 가속화될 뿐이지 작년에 반짝해다가 없어지는 시대적 트렌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존 채널에서는요. 3개월에 한 번씩 13F 파일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13F 파일은 미국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죠. 만약에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 자금이 100밀리언, 1억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분기별로 그들의 실적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이 투자의 대가들 그리고 좀 많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투자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봤고 두 군데의 해치펀드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역시 두 군데의 투자 기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세스 클라만이라는 투자의 대가가 운영하고 있는 해치펀드고요. 이분은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굴리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클라만이라는 사람은요. 밸류 인베스터다. 따라서 가치 투자자죠. 원래는 이제 가치 투자의 대가였기 때문에 워렌 버핏과 종종 비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덕망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로프티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시장 안에서도 기회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테크 주식으로 최근에 옮겨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는 투자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있는 탑10 홀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주식은요. 리버티 글로벌입니다. 티커네임은 LBTYK고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1.5 빌리언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요. 체인지가 뭐냐면 지난 분기에 비해서 추가 매수를 했는가 추가 매도를 했는가 뭐 이런 걸 찾아보는 거거든요. 언체인지니까 추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인텔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1 빌리언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좀 주식을 팔았죠. 9.2% 정도 주식을 줄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비아셋이고요. VSAT가 티커입니다. 보시면 언체인지라고 써 있죠.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반도체 기업인 코보입니다. QRVO가 티커네임이고요. 저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7% 정도 주식의 수를 줄였다라고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네요. 다섯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티커가 두 개가 있잖아요. GOOG 그리고 GOOGL이 있는데 GOOGL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투표권이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775밀리언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변화는 없고요. 메타 플랫폼은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이죠. 525밀리언 언체인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MU가 티커네임이고 지난 분기랑 같은 주식 수를 지금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자, 여덟 번째는 리버티 메디아입니다. LSXMK가 티커네임이고요. 40.1%나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베이 같은 경우는요. 반 이상 팔았습니다. 59.8% 정도 지금 주식의 수가 줄었다. 마지막으로 베리티브라는 주식은 VRTV가 티커네임이고요. 변화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드포인트라는 투자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댄 로브즈라는 사람인데요. 이분 역시도 굉장히 좀 유명한 투자가입니다. 댄 로브즈가 운영하고 있는 서드포인트라는 이런 투자기관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훌륭한 쿼터, 분기를 이번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네요. 3분기, 1분기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12.5%라는 굉장한 수익을 올렸고요. 지금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30%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굉장히 좀 건강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펀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죠. S&P 500이 3분기의 리턴, 수익률이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2.5%라는 것은 굉장히 큰 폭으로 시장의 퍼포먼스를 넘어섰다. 따라서 축하를 받을 만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해치펀드가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낸 계기는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겠죠. 10개의 탑 홀딩즈를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스타트 홀딩즈, 그리고 센티넬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업스타트고요. 티커는 UPST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굉장한 모습을 보이는 거의 뭐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주식이고요. 7.3% 정도 줄인 것으로 나와 있죠. 현재 그래도 가지고 있는 비중이 3.9빌리언입니다. 39억 달러 이상 지금 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굉장한 비중을 아직까지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주식은 센티넬1입니다. S가 티커 네임이고요. 이것도 역시 1.4빌리언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금을 넣어놓고 있는 주식입니다. 센티넬1은요. 사이버 보안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5.3% 정도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고 할 수 있죠. 다나허가 세 번째로 많고요. 티커는 DHR입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보유 주식의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PG&E 역시 변화는 없고요. 다섯 번째가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주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아마존이 여섯 번째죠. 27.6%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투이트가 일곱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식의 개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알파벳의 주식도 조금 더 추가 매수했습니다.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아홉 번째는 코스타. 코스타도 0.3% 증가했고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비중이 높은 주식이 인텔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35.7%나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을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퀄컴의 주식 창입니다. 퀄컴이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무려 8% 가까이 폭등을 해 버렸는데요. 뭐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5일 동안 10% 넘는 상승률.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요. 퀄컴의 주가는 무려 40%나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왜 이렇게 퀄컴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최근에 이제 CEO가 바뀌었는데. 이 CEO가 어떠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지. 이 기업에 발생하고 있는 기업의 변화를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퀄컴이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8% 가까이 올라갔고. 단 한 달 동안 40%나 주가가 껑충 뛰어오른 게 퀄컴이기 때문에. 최근 이 기업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퀄컴의 주가가 화요일 날 8% 가까이 올라갔다.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칩메이커 즉 퀄컴이라는 기업이 사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을 불러놓고 설명회를 한 건데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애플과의 퓨처 비즈니스. 앞으로 애플이 자체적으로 칩을 계속해서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BMW와 이번에 자율주행 테크놀로지 쪽에 거래가 성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상승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이버시피케이션, 다각화 이런 얘기죠. 따라서 퀄컴이 이번에 다각화를 선언한 것이 주가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요. 퀄컴이라는 기업은 지난 10년, 20년 동안 모바일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성장해온 기업이죠. 따라서 모바일폰 핸드셋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G가 3G가 되고 4G가 되고 5G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이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of things,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 즉 자동차 산업 쪽에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다각화의 일환으로 어떠한 발표를 했냐면요. BMW와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성을 했는데 어떠한 파트너십이냐면 오토메이커가, 즉 BMW라는 기업이 퀄컴이 제공하는 스냅드래곤 라이드 칩을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나와 있는데요. 비전은 이제 시각이죠. 시각을 받아들이는 인지 그 기능에 사용을 하고 또한 진보되어 있는 드라이버 어시스티드 시스템,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율주행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운전자를 도와주는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스냅드래곤 라이드 칩을 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BMW가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텐데 여기에 퀄컴 칩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취 파이낸셜 오피서는 퀄컴의 재정 상태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CFO가 어떠한 얘기를 해 줬냐면 퀄컴이 지금 믿기로는 어떠한 현상을 믿고 있냐면 오토노티브, 즉 자동차 부분의 매출이 지금 1빌리언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8빌리언으로 올라갈 것이다. 10억에서 80억까지 한 8배가 껑충 뛰어오를 거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잖아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퀄컴이라는 기업은 단순히 모바일폰에 들어가는 칩에 라이센스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업, 다양한 분야, 즉 메타버스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진출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매출을 확장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퀄컴의 주가가 무려 181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ward PE Ratio를 보면요. 아직 15.48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퀄컴의 미래는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펠로톤의 주가가 어제 하루 동안 15.5%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펠로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토막 이상 떨어졌거든요. 한 60% 정도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자, 그 와중에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하나 있었겠죠. 이번 기사를 통해서 그 계기를 한번 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이 이번에 주가가 속고치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캐피탈 레이즈가 있은 이후다. 캐피탈 레이즈라는 것은 뭐냐면 자금을 확보했다. 즉 유상증자를 했다는 얘기인데 유상증자를 하면 보통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을 주주들이 알고 있었죠. 투자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 주식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유상증자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거리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베어드의 애널리스트 조나탄 콤프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캐피탈이 이번에 레이즈가 되면서 하나를 리무브라는 것은 제거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단계적인 관점의 오버행이 있었다. 오버행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갈아먹는 걱정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문가에 따르면 펠로톤이 아웃포폼을 지금 주고 있는데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식은 이미 바텀을 쳤다. 바닥을 찢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주 전에 박철민 대표님께서 펠로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영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 2회죠. 하루 만에 35% 폭락한 펠로톤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진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5.6% 정도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프리마켓에서 6.5%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하면서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그 이유가 퍼블릭 오퍼링을 했다.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했냐면 1밀리언입니다. 100만 주를 새롭게 발행을 했다. 그리고 한 주당 1,550달러에 이번에 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형성된 자금의 규모는 1.5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밀리언 셰어를 새롭게 발행을 했잖아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셰어제 아웃스탠딩, 발행된 주식의 수가 49.46밀리언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방금 전에 확인하신 것처럼 1밀리언을 새롭게 만들었죠. 따라서 새롭게 발행된 주식이 1밀리언 나누기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개수가 49.46밀리언이죠. 나누면 결과가 2%입니다. 따라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희석효과가 있는데 이 희석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을 했냐면 한 2% 정도의 영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5% 넘게 하락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오버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외에도 언더라이터즈 그러니까 메르카도 리브레가 상장을 할 때 주관했던 은행들이 있잖아요. 이 은행들 역시도 추가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50K니까 150만 주 정도를 새롭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새롭게 자금을 형성하면서 어디에 사용할 것지를 밝혔는데 그냥 코어프레이트 포포스로 사용한다. 구체적인 그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존을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자그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